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악의 전세난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국 집값까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. 비규제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는 보름 사이 집값이 4% 가까이 폭등했고, 부산과 울산 등 광역시 집값도 8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. 오늘 뉴스프리즘은 부동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김기송 기자입니다.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. 지난달 9일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, 정확히 한 달 후 같은 층이 5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. 불과 한 달 새 1억 1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. 김포는 대출 규제도 없다 보니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.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해져 수도권 이외의 지방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.27% 올라 8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 아파트 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, 특히 부산은 이번 주 0.56%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작성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전세물량 부족이 초래한 전세난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.27% 올라 61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, 서울은 0.14%로 오른폭을 키워 7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. SBS CNBC 김기송입니다.